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가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지사와 공동으로 대만여행사 관계자와 언론인 등 23명을 조청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에 집중된 중화권 관광객들에게 영남권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영남권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을 방문한 대만 펜투어단은 장사도와 동피락마을 등을 방문해 통영의 아름다운 풍경을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해설과 더불어 감상했습니다. 도는 이번 펜투어를 통해 경남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고 많은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남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